홧김에 막 그만두고 뭔가를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앞 미래를 보고 준비할 걸 생각하고 조사를 하면서 준비하는 거가 1차적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로 운영하고 있는 김원준이라고 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업을 같이 하든, 혼자 하든 이끌어가든, 이끌림을 당하든 그런 걸 설득하는 게 매번, 매번, 매번 시즌별로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저에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진짜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복찬 거 우선은 조금 뭔가를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 6개월 1년은 준비하시고 자신이 잘하는 걸 꽂고 그거는 딱 공간 같이 만들어놓고 탄탄하게 자라게끔 만드는 그런 거를 좀 고집할 필요도 있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